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요란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 생기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강원과 경상권 해안은 너울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비가 오는 데다 바람도 불어 춥게 느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국 기온 알아봅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은 1도에서 11도, 낮 기온은 5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도 있을 테니 외출하실 때는 따스히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5에서 10도, 강릉은 5에서 7도, 대전은 6에서 11도, 대구는 7에서 12도, 부산은 10도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과 레이더 일기도를 통해 오늘 밤부터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 살펴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남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레이더 영상도 참고하시면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강수가 오는 곳도 많은데요. 이 강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를 통해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기압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압층 1.5km 부근의 기온과 습도를 함께 나타내주는 상당 운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온난한 남풍계열의 기류가 유입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는 이렇게 하늘색 계열로 나타나는 따뜻한 공기가 덮고 있고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점차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북풍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일기도를 보시면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부근은 동풍이 불며 비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권과 경남에도 비가 오후까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수 지역 알아봅니다.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은 전국의 비,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경북 북동산지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내일 오전에 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라권과 경남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수량 알아봅니다.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영서, 충남권, 경상권, 울릉도 독도는 10에서 40mm,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30에서 80mm, 그리고 많은 곳은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 울산은 20에서 60mm, 전라권은 5에서 30mm, 제주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입니다. 강원 북부산지가 20에서 30cm, 많은 곳은 40cm 이상, 강원 중부산지는 10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 강원 남부산지는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동해안은 2에서 7cm, 경북 북동산지는 1에서 3cm, 경기 북동부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의 일부 지역으로는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나가 있습니다.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내리는 비를 포함하여 총 누적 강수량이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7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비에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해안으로는 현재의 강풍특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상 상황 알아보고 갑니다. 현재도 곳곳에 바람이 강한 곳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는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해상조업이나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너울 예상도입니다. 강원 해안과 경상권 해안으로는 너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해안가 접근 시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전망입니다. 최근 며칠처럼 포근한 날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오늘 내일 기온 그래프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 형태였다면 내일은 쌀쌀한 아침으로 시작해 기온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낮을 기온차도 꽤 클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나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으니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고요. 눈이 긴 시간 이어지고 많은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교통상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곳이 많고 내린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유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 바람이 많이 불어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으니 배수구 주변을 잘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낙하물에 의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항공과 해상교통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